한 번 같이 놀 수 있는 노래로 들으셨죠. 아유 똑똑하시네. 메들리를 준비했거든요. 다들 아시는 노래니까 같이 한 번 한 번 아주 오늘 이 바닥 한 번 글을 한 번 내보려고 하죠. 아시겠죠? 경상동말로 준비됐는 겨! 준비됐는 겨! 그러면 가자! 자, 벌써 한 번 진심했죠? 이러세요! 가자! 자, 세경씨! 고요한 내 가슴에 나비처럼 날아와서 사랑을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일을 그리운 추억 난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내 가슴에 놀아줍니다. 다 같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사랑 나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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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을 연습 사랑하는 길이 없어서 고마워 숨을 위해 나 혼자 지키는 심장의 희망 자 다시 고고야! 너 혼자 희망 더 빠질지 않아 아는 내는 날이 너는 지거야 멈춰야 막상 dem Damon 예예 어른 찬양 체력 When yourcore 선요 아버지를 stron usar You're representing Your Nicole Mean ny Is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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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그 날씨에 내게 을룰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나는 반주기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승가수님 시승가수님 거기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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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 한 곡 더 이번에도 맥돌이 함께하면서 촬영이 뒤에 계신 분들 오늘 앞에까지 제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2층에 계신 분들도 함께 즐겨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곡은 황당윙 황당윙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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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이문구 할ф Pompe 자막 beğifer 자막ín 난 피가 죽어 내 순간 너 완전 널 봤지 난 피가 흘러 난 그리워서 내가 피가 죽어 난 피가 죽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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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xim어 무엇이로 었진 무슨 것이로 야한 그렇다면 그리고 처음이에요 어찌됐란 오빠도 뽀뽀하 자 tang의 시각 아아아아아아 너무pas 다시시니 마른 끈 나고 왔으니까 아퍼하치지 맘 날 좋아하리라 아퍼칩칩 너네베이 엘리라 여러분 다시한번 보냈습니다 잘왔습니다 정말 좋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한번 보냈습니다 팬티 멈춰 진짜 대박 에폼 박수 한번 주세요 풍범씨는 윗자렌들만요 저는 위티자렌들 CEO부터 한번 소양님 처녀부터 쭉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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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정말 좋네요 이 노래는 정말 좋네요 이 노래는 정말 좋네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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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맛 날 속도양을 위해 맘을 잊이하실 수 없는 단백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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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여자로 플래스 이걸로 트러드가 꿈에 쓰자 너 막 저어 나는 나는 없어 나의 그가 그의 여성 내 맘에 내게 속에 내게 우리 불쌍이 좋아요 한번 가볼게요 자 준비되세요 불쌍이 불쌍이 여러분들이 좋아 낫동가 부끄러워 우리 불쌍이 우리 불쌍이 우리 불쌍이 아이쿠 아까 여기가 다 미니시네요 고마워했어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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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의 손으로 사랑 우리의 세월이 맘에 전하주던 우리의 희생들로 꽃을 살리며 이 색깔을 흘러줍니다 이 색깔을 흘러줍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은 진짜 부사를 다 드리고 싶으신데 어떻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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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길안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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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퀸 감사합니다 이분은 희수나 추셨습니다. 입장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노래 못하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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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소개 받은 천상의 여자는 열심히 행동 중입니다. 천상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판매해주시게 하니까 정말 노래 1가지 났는데 힘들어서 노래를 못하겠어. 눈달리구요. 자 이렇게 신나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겠는데요. 괜찮았나요? 오늘 함께해도 괜찮겠죠? 다음 곡을 준비한 노래는 제 노래를 할건데 발라드한 노래에요. 그래서 뒤에 자막도 이제 보내드릴텐데 가사 이렇게 추격보시면 아 가사가 좋구나 하시기도 느끼실 수 있을거에요. 제가 노래하는거 잘 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 노래가 좋으면 우리 승훈 선수께 꼭 노래 좀 가르쳐주세요 하시길 약속! 해주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천상의 여자 한번 올려드려볼게요. 음악 주세요. 자 여러분 다 맞습니다. 선수 음악 사랑을 사랑해 천상의 여자 사랑을 천상의 여자 세상은 천상의 여자 이 세상은 없는 여자 나 같은 여자 이 세상은 영원한 여자 이 사람 다 맞습니다. 이 사람 그대에 만나서 엉망을 하늘이 세상에 안쪽이 오자 뱉는 사람 내 이젠 왕턴이 다시 새해가 하늘이 날려주오 지상 안에서 떠난 지상 상대 전사 내려오죠 상대 전사 내려오죠 지상 안에서 떠난 지상 지상 안에서 떠난 지상 지상 안에서 떠난 지상 지상 안에서 떠난 지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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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나랑 함께 못 이루었어요 화이팅! 전화자 된다는 시청자! 자! 제이빙이 뭐라고 그랬지? 저는 선고양! 한글자막 제공 밀무역 장기day 심지어 오구야 오지마! 오구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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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